하이보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불 오늘의 이벤트는 노바우스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상대 니타가 접근을 해당하 다시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 콜트의 공격을 단신히 피하는 모습입니다 상대팀 니타를 처치합니다 콜트가 슬플 속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콜트를 처치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승리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상대팀 니타 수치합니다 상대팀 니타 공격하지 못하고 두 번째 라운드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